주식초보 분들이 수익을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어디서 사야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그런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눌림에서 잡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질질질질 흐르는게 아니고 좀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팍팍 떨어졌을 경우는 반등이 이렇게 탁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든요 확실하게 시원하게 약간 이렇게 질질질거리면서 흐르는 느낌이 떨어지면 반등이 나와도 물린 매물대가 많아서 반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인이 많이 물릴수록 반등이 나오기 힘들다. 서인간쯤에서 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이 이전이 좋았죠 이렇게 한번 개인들이 물린 구간이 있었지만 이런 구간을 오히려 돌파를 해버리니까 이런 물렸던 구간들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버리니까 그 뒤로 매물대가 없잖아요 압박이 없으니까 시원하게 올라가죠 내가 샀더라도 이런거 돌파할 때나 아니면 이제 돌파할 때 예상하고 샀으면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한다부터는 안심을 하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뒤에 큰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쪽에 한번 하고 크게 물린 구간이 있으니까 물린 구간이 있죠 여기 그 다음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 자꾸 부딪히죠 떨어지고 또 반등이 나와도 미매물대로 회복을 못하니까 또 떨어지죠 하지만 이런 반등폭은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스윙이라기보다는 이런거는 단기 매매 단타에 가깝죠 약간 데이트레이딩에 가깝죠 반등을 먹고 빠지고 이런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스윙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약간 하락이라 좀 그렇긴 한데 여기도 많이 산다면 이렇게 저점을 확인했으니까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눌렀을 때 아니면 이렇게 고점을 그리고 돌파할 때 이렇게 고점을 위주해서 700 이니까 뭐 이런걸 돌파하고 이렇게 다음날 눌림을 줄 때 따라갈 수 있겠죠 샀으면 뭐 스윙간쯤에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 한 3,4일 먹고 또 여기 같은 지점에 왔을 때 사서 뭐 이렇게 이 단위틀을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 여기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면 이게 상승을 하는 거지만 여기 여기부터 물려있는 매물대를 돌파하면 근데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서윙간쯤에서 하더라도 여기 하단부에서 놀이 하겠죠 이런 데서 그리고 여기 이탈하면 대응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하는게 좋고요 여기를 봐도 계속 떨어지면서 이쪽에 이제 물린 구간들이 많으니까 반등이 나와도 여기를 계속 돌파를 못해주고 계속 물량이 밀리는 느낌이죠 밀리고 계속 물리니까 여기도 반등이 나와도 여기서 또 밀리고 이런 물량들을 다 소화할 만큼의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누군가 돈으로 힘으로 그런 걸 뚫어줘버리면 다시 추세가 반등이 올라가는데요 이런 식이죠 그리랑이 실리면서 뚫어버리면 다시 올라가는데 결국은 또 여기서 물린 사람들 때문에 여기도 돌파를 못하고 또 밀리니까 다시 밀리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 해당되는 케이스네요 여기를 한번 보죠 뒤쪽에 어쨌든 큰 물린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딱 산 모양이죠 느낌이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여기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어때요 산에서 못 뚫고 결국은 밀려버리죠 뒤에 있는 산이 가까이 크게 있는 걸수록 가까이 내가 반등을 하더라도 그걸 크게 가있다 생각하면 안되고 이 산의 흐름에 묻힌다 매몰대 그래서 짧게 먹던지 뭐 그렇게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전구 돌파를 해서 저 위까지 먹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안돼요 여기도 시원하게 잘 갔던 이유가 보겠어요 뒤가 다 열려 있잖아요 산 같은 게 없고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매몰대 압박이 없으니까 이런 걸 전구점 계속 돌파하면서 간다고 그러는데 전구 돌파식으로 가니까 계속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추세를 유지하면서 달려줘 그리고 약간 급등이 가까운데 이런 종목은 초창기에 이렇게 눌림에 짧게 못 잡았으면 너무 위에 갔을 때는 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잡는 다음에는 사실 음봉이 떨어져주면 좋은데 이게 안되니까 장중 조정일 때밖에 못 잡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뭐 눌림 아니면 돌파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봉에서 잡을든지 아니면 다음날 돌파할 때 봉으로 잡든지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 건데 확실하게 음봉으로 눌린 게 아니라서 이건 장중 음봉 양봉이 합쳐진 거라서 초보분들을 보기에는 이게 계속 양봉이니까 잡기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잘 갔을 때는 다 이유가 큰 매몰대가 없이 이미 약간 신고가 개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잘 갈 수 있었다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왔고 반등이 나오면 여기도 올려주려면 또 강력한 힘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여기 못 들고 또 밀리면 이제 쌍봉 모양이 돼서 오히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할 때 단순히 종목만 좋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위치를 보고 내가 이 종목을 사도 될 건지 잘 보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스윙 종목을 사든 중장기 종목을 사든 이런 걸 명심하고 참고를 해서 하시면 훨씬 좋은 타점의 종목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